발보면 이 사람 건강이 어느 정도구나 아시겠어요? 거의 90% 이상 예를 들어서 어떤 분은 암 질환이다 그런 것도 그런 분들도 간혹 바래요 그래요? 네 발 제압으로 가장 효과가 빨리 나타나는 분도 있습니까? 네 있죠 발 제압의 효과가 제일 빠른 분은 비뇨기 계통이에요 안녕하십니까 슬코티비 시청자 여러분 탐나는 일상으로 여러분과 함께 하겠습니다 오늘 정말 오랜만에 우리 슬코티비를 찾아주신 분이에요 발 제압 전문가 홍혜정 원장님과 함께 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또 뵙게 돼서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 뿐이 아니고 저도 녹화 끝날 때쯤에 발이 시원하게 풀려 있을 것 같은데 이제 오늘 얘기를 잘 들으면요 건강한 발은 어떻게 생긴 발이에요? 일단 건강한 발이라고 생각하면요 벌써 일단 색상이 좀 틀려요 건강한 발을 보려면 색상이 좀 우리 다른 피부랑 좀 비슷해야 되고요 우리 신체의 다른 부위랑 비슷해야 되고 그리고 이렇게 발톱을 보게 되면 연한 분홍빛이 좀 돌아야 되고 연한 분홍빛이 돈다는 건 그만큼 우리 몸의 순환이 잘 된다는 얘기인데 그리고 또 한 가지는 발 모양을 봐야 되는데 어떤 분은 발 모양을 보면 엄지 발가락 밑부분에 이게 양방으로 말하면 무지 외반증처럼 이게 뼈가 밖으로 나와 있는 분이 좀 많아요 그런 분들은 일단 자가맹세계가 좀 약한 사람들이 그럴 수가 있어요 그래서 발을 볼 때는 일단 색깔이 피부색이 다른 데랑 비슷해야 되고 그리고 발뼈 구조가 단단해야 됩니다 그러면 발 관리가 필요한 발 건강하지 않은 발은 어떤 발이에요? 건강하지 않은 발은 일단 우리가 발을 보면 색상이 틀려요 예를 들어서 어떤 분은 발바닥이 굉장히 누렇습니다 특히 여자분들은 수족냉증 있으신 분들 그리고 또 여자 냉이 좀 심한 분들 생리통이나 그런 분들은 발바닥이 좀 노랗고 또 유난히 좀 적색에 가까운 붉은 분이 있어요 그런 분들은 현류가 원활하지 않아서 말초신경까지 순환이 되지 않아서 그렇고요 그리고 또 사람마다 틀리겠지만 굳은살이 많이 되긴 발이 좀 많아요 발 뒤꿈치에 굳은살이 있는 분들은 보통 허리 요통이나 디스크 있는 분이고 엄지 발가락 옆면에 있는 거는 그만큼 비염이 좀 있으신 분이고 액기 발가락 끝부분에 있는 분은 어깨 뒷목 쪽으로 항상 통증이 있으신 분들이고 발보면 그냥 다 나오겠네요 네 발은 인체의 축소판이다 보니까 거기에 보면 다 원장님 이렇게 발보면 이 사람 건강이 어느 정도구나 아시겠어요? 거의 90% 이상은 이렇게 눌러보면 또 반응에 따라서 또 나오고 네 일단 육안으로는 그냥 겉에 가만 보이고 만지다 보면 그 안에 몸무리가 많이 뭉쳐있는 부위에 따라서 어느 해당한 부위에 질병이 있는지 질병이 아니고 그냥 피로한 정도인지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발을 보고 그 병을 알아낸 사례도 있어요? 단지 예를 들어서 어떤 분은 암 질환이다 그런 것도 그런 것도 알아요? 그런 분들도 간혹 발에 나옵니다. 그래요? 네. 그러면 발 제압으로 가장 효과가 빨리 나타나는 부위가 있습니다. 네 있죠. 발 제압으로 효과가 제일 빠른 부위는 비뇨기 계통이에요. 근데 우리가 보통 비뇨기 계통이라고 하면 방광이라고 생각을 많이 하는데요. 발 반사 요법에서는 일단 콩팥, 요관, 방광, 요도 이 네 자리를 합쳐서 비뇨기 계통이라고 하는데 그 중에도 콩팥이 제일 중요한 역할을 하는데요. 콩팥에서 일단 우리 소변을 만들어주고 혈액의 찌꺼기를 배출해주고 우리 몸의 수분의 양과 우리 몸의 염도의 농도를 일정하게 조절해주는 그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그럼 비뇨기 계통은 발의 어느 부위를 자극해주는 거예요? 발 보면요. 제일 중앙 콩팥 부위가 보일 거예요. 최장하고 12장 사이가 이 관이고요. 발로 보면 제일 가운데 부분이군요. 네. 그리고 발 옆면은 또 방광 부위가 있고 방광 아래로 요도 자리가 있습니다. 고기를 눌러준다. 네. 순서대로 위에 콩팥부터 밑으로 내려와서 지압을 해주면 됩니다. 맨 위가 머리군요. 발가락 부위가. 네. 맞습니다. 그 다음에 그 왼쪽으로 목 갑상선. 네. 그러니까 우리 기관하고 좀 비슷하네요. 기관이랑 거의 비슷하고요. 지금 이게 발과 신체의 상응도를 보다 보면 이 왼쪽은 안에 오장육부 분포되어 있는데 왼쪽을 보게 되면 양 발이 이게 붙어있는 모양으로 되어 있잖아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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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위 발가락 쪽은 어깨인데 그렇게 발 바닥 바깥쪽은 고관절 부위에요 안쪽은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척추고 바깥쪽은 고관절이고 발가락 사이는 우리가 귀 눈 따라 올라가서 중앙 엄지 발가락은 외입니다. 그러면 발 지압을 우리는 이렇게 전문가는 아니니까 스스로 좀 피곤을 좀 풀어보려고 발 지압하는 경우 있잖아요. 혼자서 이렇게 눌러보기도 하고 어떤 순서대로 해주는 게 좋습니까? 일단 우리가 발 지압의 순서가 있는데요. 항상 처음부터도 비뇨기계통이고요. 마무리도 비뇨기계통을 하는데 그럼 밑에서부터 해야 하나요? 아니죠. 비뇨기계통은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가운데. 네. 그러니까 비뇨기계통부터 시작하는 이유가 뭐냐면 우리 인체에 지압하는 원인은 우리 혈액순환이 잘 돼서 몸에 노폐물을 배출을 해줘야 되는데 비뇨기계통을 일단 지압을 해서 노폐물을 배출한 길을 열어주고 마지막 마무리를 비뇨기통 또 해주는 이유가 노폐물을 길을 열어줬으면 그만큼 지압 끝나고 노폐물을 배출해주기 위해서 마무리도 비뇨기계통으로 합니다. 그러면 우리가 지켜야 될 것은 그 순서대로 하는 걸 잘 지키면 되는 건가요? 네. 맞아요. 남자하고 여자하고 달라요? 똑같아요. 그 순서는 남자와 여자는 똑같아요. 뭐 이를테면 왼발부터 한다든지 오른발부터 한다든지. 우리 전신을 돌아서 발까지 내려오는 것까지는 좋은데 발에서 심장으로 올려보내려면 중력의 반대 기름으로 해야 되기 때문에 쉽지가 않아요. 그래서 항상 첫 번째는 방향은 발에서부터 심장 방향으로 위로 지압을 해줘야 되는 건 첫 번째고요. 두 번째는 남자와 여우인데요. 왜 남자와 여우이냐? 우리가 한방에서 보면 신체를 좌우로 나눠지면 좌측은 음이고 우측은 양이에요. 그리고 남자와 여자를 구분하면 남자는 양이고 여자는 음이거든요. 그런데 왜 남자의 양을 왼쪽 발인 음으로 시작하느냐? 음량 평행을 밸런스를 맞추기 위해서입니다. 그래서 여자는 음인데 오른쪽인 양을 먼저 지압해드려서 음량 평행 밸런스를 맞추기 위해서입니다. 발 지압을 할 때 저도 지압 받으러 가보면 이렇게 따뜻한 물에 발 담그고 조금 있다가 발 이렇게 닦고 그게 굳이 청결을 위해서만이 아니고 혈액순환을 위해서도 한다고요? 그렇죠. 일단 청결은 제일 기본이긴 하지만 발 지압을 시작할 때 조격을 하고 나서 지압을 하면 그 효과를 충분히 극대화할 수가 있어요. 그리고 물도 미지근한 물을 마시게 하고 끝나고 나서도 그걸 이렇게 먹게 해야 되는 거예요? 발 지압을 받으려면 효과를 최대한 극대화해주려고 하면 저는 첫 번째는 항상 물이거든요. 그런데 첫 번째 제일 중요한 포인트가 물인데 그런데 그 물은 그냥 물이 아니라 꼭 따뜻한 물이어야 돼요. 그런데 따뜻한 물인 이유가 있거든요. 따뜻한 물은 냉수보다 우리 체내에 흡수하기도 쉽고 체내 흡수가 잘 됨으로써 소화효소 작용이 잘 돼요. 혈류를 원활하게 작용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꼭 따뜻한 물을 드셔줘야 돼요. 그리고 두 번째는 꼭 조격을 또 이렇게 많이 권장을 해드리고 싶은 게 지압 전에 조격을 해도 좋지만 지압 끝나고 나서 조격하는 것도 나쁘지 않는데요. 조격을 하는 이유가 뭐냐면 우리 체온이 1도만 상승한다 하더라도 우리 몸의 생화학 반응이 10% 이상이 높아져요. 그런데 10% 이상 높아짐으로써 우리 신진대사가 원활하게 되거든요. 그런데 신진대사라는 것이 뭐냐. 우리 몸의 헌것을 새것으로 교체하는 그 부분이 신진대사입니다. 그래서 조격을 권장하는 편이에요. 독소가 잘 쌓이는, 특히 잘 쌓이는 부위가 있어요? 있어요. 예를 들어서 지금 아나운서님 지금 앉아 계신데도 항상 이렇게 앉아 계셨잖아요. 주로 독소는 우리 몸에 접치는 부위가 많이 생기는데 그 접치에 있는 부위가 겨드랑이, 여기 상체 림프, 여기 목부에도 림프고 그리고 지금 우리 여기 사타공이 서해부, 여기도 림프고 무릎 뒤에 오금자리도 림프입니다. 림프 절에 독소가 제일 많이 쌓여요. 그 이유도 여러 가지 있지만 특히 이게 속옷을 좀 너무 꽉 조이는 옷을 입어도 문제가 되고 지금도 젊은 애들은 바지도 너무 꽉 조이는 걸 많이 입잖아요. 요즘에 그게 유행이잖아요. 네. 그래서 집에 계실 때는 여자들은 다 이해하실 거예요. 집에 들어가면 제일 먼저 벗는 게 속옷일 거예요. 안 하게. 네. 그런데 그렇게 해주는 게 좋은 게 그렇게 해줌으로써 우리 림프 이쪽에 압력을 좀 풀어줘야 순환이 좀 잘 되고 독소가 좀 덜 쌓이게 할 수 있습니다. 어떻게 그럼 풀어줘요? 림프를 이렇게 좀 해줘요? 일단 세안할 때 사람들은 보통 세안하면 얼굴만 하는데요. 세안할 때 이왕이면 목까지 좀 더 같이 지압을 해주는 것도 좋고 누워 계실 때 좀 이렇게 겨드랑이도 좀 풀어주거나 사타구니 쪽도 좀 풀어주고 그냥 혼자 하는 게 생각보다 쉽지는 않을 거예요. 단지 그냥 손으로 이렇게 두드려주는 것만으로도 좀 어느 정도 풀어주는 역할이 될 수가 있습니다. 자 이제 우리가 발에 대해서 전반적으로 알아봤고요. 이제 홍의정 원장님 기왕이 나오셨으니까 증상별 지압법을 한번 배워보려고 하는데 알아봤죠.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